네. 먼저 단어를 보고 뜻을 말해주세요. 네. 자. bear. 봄. 봄이죠. 그러면 이 애이가 뭐 중에 뭐 됐어요? 이 애... 어... 이랑 애 중에... 어... 애 됐어요. 애가 됐죠. 그래야 bear가 되겠죠. 오케이. 계속해서... l. 오케이. r. 알. 아까 보면 r. 얘는... in. 뜻은... in의 뜻을 몰라요? 뭐뭐 안에 라는 뜻이에요? 네. 오케이. 그러면... the room이 그 방이거든요? 네. 그러면 in the room 하면 뭐예요? 그 방 안에서? 그 방 안에 이런 뜻이죠. 여기서... leav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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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... 오케이. 준비가 덜 된 것 같네요. 네. 네. 준비 더 하고 톡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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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